오늘 도선 한류사무 군내도선장 왔어요 차 한 대 들고 4명이서 갈겁니다 조그마한 배 하나 타고 여수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거 아마 돌산 달인가? 모르겠네 요 조그마한 카페리타하고 오늘 갑오징어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섬이 있거든요 요 근처로 여기 목물이 보고 자리 잡았지? 여기 밖에 어? 여기 슬로퍼 생겼네? 와 먹자국 많다 배 타고 뭐 한 10분 10분? 5분 10분 정도 왔어요 3년? 2년 전?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오늘 찾아와 봤습니다 최비를 해가지고 낚시를 해볼까요? 최비 끝났어요 8피트짜리 애깅대에다가 2500꽃리 합사 0.85 쇼크리더 2.5 싱커 사모 그리고 애기 뭐 이것저것 써가지고 가보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와 아따 조류 세다 저쪽이 쎄요 여기 조류 너무 세네 가보증 하네 왔네 우와 자기가 잡았다 나 엄청 크다 어떡해 яти Cycl heads 다니자 뭔데? 가 입술 잡을 수 있다니깐 또 야 같이 싸으로 잡았다 와 사이즈 좋다 사이즈 괜찮은데 킨 gast 뒤로 걸어 뒤로x2 뒤로x3 으 으 으 어 c 에이 바꿔야 겠다 던지다 보면 주류가 딱 세진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딱 만난 지점에서 입주 많이 들어와 자꾸 얘기할게 뭐 으 으 왔다 에 좋았어 용차 왔다 에 부와 써 용차 어 야 이거 사이즈 괜찮은 가본데 자작이 않네 자의 줘 5 5 사이소 씁니다 와 또 왔다 또 왔다 와 살짝 타고 있네 타고 있어 이것도 사이즈 괜찮은 것 같다 와 아 여기다 가보지만 봐라 사이즈 좋네 어 사이즈 좋네 와 또 바로 한 마리 이야 사이즈 좋다 진짜 좋다 사이즈 후 앞을 눌리라 왔다 하나 둘 이거 좀 작다 얘는 좀 작네 또 한 마리 더 잘 나오네요 나 할당량은 다 했다 8시 7시 15분 배 타고 들어왔고 8시 또 왔다 하나 둘 여기는 내구역이야 작다 날라 대인다 여기는 내구역이야 잡았네 하하하하 아니 캐스팅거리는 줘야 되는거 아이가 캐스팅거리도 안줘나 조류가 너무 쎄졌다 7시 15분 배로 들어왔으니까 지금이 8시 40분 점심 때쯤에 배로 어 복귀를 할까 싶네요 오자마자 우두둑 우두둑 쏟아지는거 같더니 조금 조용합니다 왔다 오자마자 우두둑 쏟아지는거 같더라 오자마자 우두둑 쏟아지는거 같더라 오자마자 우두둑 쏟아지는거 같더라 아니 살짝 끌어왔는데 이 두마리 왜 죽었지 왔어 왔어 하하하하 잘좋아 잘좋아 오자마자 우두둑 쏟아지는거 같더라 야 여기 사이즈 좋다 그자 초수 야 애기 문양하고 비슷한거 같더라 왔다 꼬꼬한다 와 입질이 없네 하니까 꼬꼬하네 사이즈 별로 안되네 와 살림망 나이스 아 왜 좋았어 형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아까들이야 이시아 죽는게 많이 났는데 아니 뭔데 니는 왜그래 아니 뭐 이상한거라니 가보신거다 이거 아까도 저런거 찾았단 말이야 아까도 저런거 찾았단 말이야 왜 빠지가고 있어 이제 한 마리 다 야 빠진나 아 이같은데 다시 다시 할게 어 야 이거 고문한 야 빠졌네 왜 오지구멍 났노 위로 점프했는거 아이가 왕생했네 한 마리 갈수록 작아져 애들이 trending 오 어 3 6 9 12 13개 네 총 열시 13마리 한마리 도망갖고 남고 이제 배타는 곳 쪽으로 가서 낚시를 마저 조금 더 해 볼게요 아씨 왜이렇게 걸리노 어 어 들어가 다시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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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어야지 난 여기서 해봐야겠다 저거 호란이다 넣자 마자 뜯겠다 지금 11시 45분 슬슬 정리해서 나갈 준비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제 조리 안간다 조리 안가 봐라 왔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다 다시 복귀 했습니다 작은거는 통찜 요거는 선애기가서 잡아온 문어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나는 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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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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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짠 고생했어요 사박오일 마지막 사박오일 맞나 추석 연휴 마지막 보쌈하고 문어 쌌어요 음 문어는 이 조합이 최고인 것 같아요 문어는 진짜 이 조합만한게 없다 보쌈이 아무좀가 통찜 이 사이즈가 맛있네요 이 사이즈가 제일 맛있다 통찜은 이게 더 크면 안되 아무좀깔 시큼하겠다 고민하는 것 같은데 아무좀깔 시큼하겠다 아무좀깔 시큼하겠다 아무좀깔 시큼하겠다 아무좀깔 시큼하겠다